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락입니다. 하이. 아쉽게도 도장깨기 레슬링편 졌어요. 아쉽게 졌어요. 너무 아쉽게 졌지만 이번 룰을 보잖아. 오늘은 좀 다릅니다. 운동의 종합이라는 근대 5중의 그중에 먼저 펜싱이라는 종목에 도전을 할 건데요. 오늘 맛잣갈 사람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다. 친구 부르고 친구예요? 네. 친구예요. 아 진짜? 남자잖아. 남자잖아. 네. 저는 근대 5중 선수 양수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근대 5중 선수 정진화입니다. LH 근대 5중 팀이시잖아요. 몇 년 됐죠? 지금 10년 됐습니다. 아 10년이나 됐어요? 와 격세가 되게 기네요. 또 LH 사장님께서 근대 5중의 연맹 회장님이시라고. 그렇죠. 네 맞습니다. 와 훨씬 더 뿌리 깊은 그런 종목이겠네요. 그렇죠 그렇죠. 와 알겠습니다. 그럼 잠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근대 5중이 무슨 종목인지. 저도 솔직히 근대라고 하면 근대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생각이 안 나요. 다섯 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영, 육상, 사격, 펜싱, 승마 이거를 한 사람이 모든 경기를 치르는 경기입니다. 릴레이는 아니죠? 네 릴레이는 아닙니다. 펜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순발력? 음.. 한숨발 역하거든요. 못 봤죠 지금? 네 못 봤어요. 못 봤죠? 준비 시작! 고! 네 지금 근대 5중기에 펜싱이 있는데 펜싱 중에서도 에베 라는 종목을 배울 겁니다. 전신을 다 찔러도 되고 이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찔러도 되는 종목입니다. 다 찌르기만 하면 돼요? 네. 배면? 배면 불이 안 들어와요. 끝에 센서가 있어요. 아 여기! 뭐예요? 아 버튼이 있네요. 네. 구독과 좋아요. 첫 번째 대결! 손 손님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핸드폰 주세요. 왼손 손가락 타세요. 안돼! 조심해! 잠 시 소리. 포인트! 오케이! 날래! 괜찮아요? 괜찮아요! 아 괜찮아요! 우리 시작! 딱딱이 거다! 엄화! 아이쐈! 고생하는 첫 좌처! 어이! 얼른! 것도 엄bero! capability 완벽 발이 안 돼 아 어 아 에이 아 아 으 으 첫 장면 mermaid 아주 막고 있어 네 가래! 5종에서 펜싱부터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왔는데 두드려 맞고 갑니다 근데 오종 저는 계속 릴레이를 이어가야 하거든요 레이저런 여기 필드인데 제가 이 필드가 또 주종목이거든요 레이저런이라고 육상이랑 사격이랑 합쳐진 종목인데 저희도 이제 트랙에서나 할 수 있고 잔디에서도 할 수 있고 근데 옆에 계신 선수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. 근대오종 선수 김소원입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21cm 네? 나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나요? 오빠라고 해주세요 이 런을 얼마나 뛰어요? 원래 시합 때는 800m 4개로 이제 3200m 총 한번 육상 한번 총 쓰고 800m를 뛰고 와서 총 쏘고 총 쏘고 800m를 뛰고 와서 이런 식으로 4번 이게 총인가요? 네 제가 감히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?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 아무튼 좀 무겁고 레이저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간단하네요 그렇죠?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좀 우리 선수분들과 혼성경기 레이스 자 일단 팀이 두개예요 혼성팀이고요 200m 뛰면 다른 주자가 또 200m를 터치해서 받아서 돌아옵니다 여성분은 레이저건으로 다섯 발 쏘면 끝이고요 남성은 비비탄총으로 깡통을 맞추지만 그 맞추는게 떨어져야만 점수 인증이 되는 경기입니다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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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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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라고 해도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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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